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연합국가 만들자 2. 한국이 4년여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3. 중국이 파괴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반도체 기술은 현대세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자 및 통신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은 정보 전송, 시스템 통합 및 전자기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반도체 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이 산업에서 재료로 사용되는 핵심 광물들입니다. 실리콘과 게르마늄과 같은 원료들은 반도체 부품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은 전자회로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며 복잡한 회로들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생성됩니다. 게르마늄은 트랜지스터 및 기타 반도체 부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요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핵심 광물들의 지속적인 발전은 반도체 장치의 성능과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던 리튬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직받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떵떵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벌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 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미 국몽골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사다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데. 위기를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난미근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빌공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호진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남규 몽골 주재 수석 부자는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3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 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케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의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외신은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4인부의 한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비,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4인부의 한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콥상남스랭 어용에르데러브선 엠즈레인 오이운 어든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 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몽라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향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라는 이미 허가받은 통스탠딩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향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라 측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의 한국과도 갔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 잔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리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 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궁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호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몽골이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이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4년이나 싸워온 중국 기업이 갑자기 꼬리를 내려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백기투안을 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고 이는 수출 규제까지 외쳤던 시진핑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훔쳐 사업을 확장해왔고 맞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까지 펼쳐 한국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해 엘치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었고 OCI 등 핵심 소재 업체들은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차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전, 광, 미 세 가지 품목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로 부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광리는 전기차, 태양광 제품, 미튬 배터리를 뜻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중 웨이퍼 수출 금액이 50억 달러, 셀 38억 달러, 모듈은 423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각 단계별로 78에서 97%까지 생산을 잔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2년 연속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 16년 연속 모듈 생산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87기가와트로 화엿,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많은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30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그 중 3분 1 정도를 설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서 앞서가게 된 계기는 유럽 등 다른 지역이 2008년 글로벌 급용위기 이후 추출한 사이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유럽의 10배가 넘는 500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술 혁신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을 80% 이상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뭔가 경쟁력은 셀로도 이어집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 전기료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는데 활력 발전이 모여있고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많아 전력 비용이 산 신장 위구르 지역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중국 내 태양광 제품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수출된 태양광 제품 또한 강제노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세관이 중국 태양광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중국 태양광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타겟으로 삼으려는 기업은 중국 론지솔라를 들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양광 1위 업체로 2021년 말시가 총액이 100조원에 달했던 기업입니다. 론지솔라는 실리콘 태양광 전지 효율에서 세계 신기록인 26.81%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기업이 세운 26.7%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큐셀 태커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달성한 기록입니다. 2012년 하나는 과감하게 독일 큐셀을 인수해 글로벌 3위 업체가 된 바 있습니다. 큐셀을 제외하고는 1에서 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큐셀은 2016년 진천 공장을 세웠고 2019년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는 rt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 130억 달러 중 태양광에만 60억 달러를 투입하며 한국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을 장악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베도 하나는 2012년 고효율 태양광셀 퀸텀을 양산하며 견제를 피해갔습니다. 중국을 암도하는 퍼크셀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퍼크셀은 태양광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큐셀은 해외에서 열거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9년에는 퍼크 PERC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REC 그룹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하나큐셀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중국과 독일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명국, 스위스 등 11개국에서의 판매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도 2020년 11월 하나큐셀 특허를 인정했는데 론지솔라가 자국 기업임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하나큐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최근 론지솔라 등 중국 업체들은 하나큐셀에 백기투안을 했습니다.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금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까지 하나큐셀과 공유하기로 했죠. 결국 자신들 무기까지 보여주며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써 양산은 해당 특허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이어온 특허 분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론지솔라 측은 향후 하나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트리나솔라와의 분쟁 결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독일 법원은 트리나솔라가 하나큐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올 1월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바로 꼬리를 내렸고 2월 정격적인 합의일을 제안했습니다. 하나 측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큐셀은 그간 중국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퍼크셀 라이선스 이득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트리나솔라와의 합의 내용은 론지솔라의 설례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가 한국의 특허를 공유할까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일은 터졌고 시진핑 정부는 멘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퍼크셀 기술 허가를 받아 더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하나큐셀은 이미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퍼크 및 탑콘셀은 실리콘 기반으로 이루어져 이론적으로 최대 29% 효율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퍼크셀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발전 효율은 23% 정도입니다. 론지솔라가 26.81%를 달성했다며 들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큐셀은 또 다른 기술로 이마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페로브 스카이트 기반의 텐덤 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텐덤 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 수준입니다. 하나큐셀은 지난 3월 독일 연구소와 협력해 최대 28.7% 효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시 35% 이상 효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 용어를 1% 높이면 천억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 기술보다 텐덤 셀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 셀을 2026년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부셀과 하무셀을 연결해 최대 효율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페로브 스카이트가 자외선, 가시광선 등 단파장을 흡수하고 하부셀에 있는 실리콘이 적외선 등 장파장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이 기존 대비 10%만 높아져도 전세계 태양광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 스카이트는 실리콘만큼이나 흔하고 가격도 낮은 물질입니다. 다만 열과 습기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국책 연구 과제로도 선정됐을 만큼 이들만큼 사활을 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 셀을 개발해내며 상용화에 나서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또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큐셀은 현재 G7 국가 대무문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태양광 톰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죠. 유럽에서는 9년 연속, 호주에서도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솔루션의 실적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영업이익 2,4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을은 17.9%로 케미칼 2.5%와 첩단 소재 8.6%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1조원 정도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하나큐셀이 장악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론지솔라와 자솔라는 각각 5기가와트, 2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하나큐셀 위상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최근 47%까지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듈 수입 비중도 1.1%에서 7.6%로 올랐죠. 반면 중국산 셀과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로 5년 연속 1위를 했고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대 점유물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설비도 내년 말 8.4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인데 IRA에 따라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설치될 발전설비의 54%는 태양광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하나는 중국 기업을 확실히 잡아내고 세계 1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멸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체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서는 시위대가 대통령 공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한정에 빠진 곳이 10여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잔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체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전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에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이롱장성 허강신은 재정 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출력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가는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에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에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B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B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버리지 않으면서 최근엔 빛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침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 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하란영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 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 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엘치화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리 팀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전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지를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스키어트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 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끊는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에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오와 이오미 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림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 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 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년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 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호럴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에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구민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미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로나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